이번 영상의 주제는 스톡 영상과 플러그인 활용입니다. 편집을 하다보면 찍을 수 없는 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우주에서 찍은 지구 영상이 필요하다면 그럴 땐 스톡 영상을 활용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. 재고품이나 비축물 뜻하는 스톡 인터넷에서 스톡 영상을 검색하시면 전세계 사람들이 쌓아둔 고품질의 영상 클립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. 편집에 필요한 플러그인 역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. 플러그인이란 편집 프로그램 안에 설치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.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폼과 타이틀 제작에 필요한 모션 그래픽 이미지를 돋보이게 만드는 다양한 효과 등 편집할 때 유용한 플러그인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.